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I...E...S...K? 흐흠... 아... 프레이는 잘 강화를 안하는구나 빅백 흐흠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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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20이요? 아 몰아스가 없구나 아... 요정도면은 거진 9% 둘둘 위에 조금 더 있는 정도죠 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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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글글글글... 추리김 안 진짜로 그렇지 그렇지 여보세요 네 네 무엇이 궁금하십니까 어 여기서는 뭐 답이 두개밖에 없습니다 보통 하는 답은 이제 17성 되어있는 유니크템이라던지 이런템을 사오시던지 두번째 방법으로는 자기가 이제 추업에다가 에디해가지고 사오는거죠 어 그리고 무기류는 일단 무기류를 좀 먼저 좀 맞추기는 하는게 좋겠죠 네 어 어 끝났습니까 네 아 궁금한거 없습니까 어 어 알겠습니다 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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